정말 이상한 말인가? 네네 색깔이 이상하게 떨어뜨려 뭔가 이쁜데? 야 뭐야 신발은? 실내와도 없어? 왜 없어? 아니야 없을 리가 없어 요런데 있을 것 같아 없네 아 있어 잘 뜨신 자 미니바 미니바 모든 아이템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 탄산수 아니야? 나 안좋아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이런거 좋아해 다리로장 샴푸 찬디션 면도기 제모 안해요 나랑 와서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가겠음 가짱 이번 연우 자리 언니 또 어때? 원래 샐러드 부터 시작해야되는데 그거 샐러드야? 아니 새우부터 떤다고 스테이크도 먹어야 돼 배달이네? 저는 연우의 오랜 친구인데 연우의 몸짓만 봐도 흥분한지 안한지를 알 수 있어요 스테이크도 먹어야 돼 제 지금 흥분했어요 스테이크도 먹어야 돼 스테이크도 먹어야 돼 스테이크도 먹어야 돼 맛있어? 그냥 고아가야 생명보이 잘 안먹으면 돼 요즘엔 먹어 나 먹는거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나 찍을때 아까 네 얼굴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식 찍었잖아 눈이 자꾸 음식을 가가지고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오랜만에 제대로 먹다가 왜 딸 못 잤나? 저희가 할로윈 그냥으로 준비한 블롯 빅 아이라닛 뱃지 우리 가사필인데요 감사합니다 나 촬영 안 된다 안 돼 깜짝 놀랐어 초코넛 아름다운 좋아해 나는 상큼파야 맛있으니까 봐준다 맛있으니까 봐준다 원래 알짤 없어 진짜 맛있어? 다 맛있어? 해 이거 먹고 해먹고 스테이크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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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면 중간고사 끝날줄 알고 오늘로 예약한거였는데 저 과자 해서 안 간다 아냐 이번주에 다 끝나 내일 내일 가야 돼 아 진짜 다 끝났어? 아니 우리 할머니도 끝났어? 아냐 너 친구들 끝났어? 우리 할머니도 끝났어? 우리 할머니 사온가봐 새우 귀신 맛있어? 맛있어? 엄청 소소하지 응 글로우텐션? 글로우텐션? 글로우텐션 좋아 진짜 좋아 안 무너져? 무너져 진짜 안 무너져 진짜 안 무너져요 진짜 안 무너져요 가볼게요 이거야 맛있네 응? 다 먹었는데 새우가 새우가 처음 먹었다 붙여놓은건가? 응 안 붙여놓은거야 아 먹방이 떨어지는데? 응 디저트는 밥이 아니냐 음 양파 개맛이네 저같이 응 야 여기 알려 흘리는 맛없다 그냥 그래 응 고기 갖고 올까? 응 나 갈래 우리 하나 나눠 볼래? 하나하나하나 채끝살 양갈비 와과 한치 양갈비 하나 먹어 먹으면 이벤형 딱 개운해져 한국가라면 어쩔 수가 없나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카페 경영 몇주일이죠? 카페 경영 몇주일이죠? 3주차입니다 야 커피냄새 좋다 아이스크림 먹어야 배가 꺼져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커피에 딱딱 우리 카페 커피냄새 할로윈이예요 짠 지수야 띠 너무 배불러서 밥을 2시간 넘게 먹고 음 1시간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친구랑 각자 자기 여행 키트를 보여드리고 씻으러 갈게요 그리고 친구가 자기 전에 네일을 꼭 해야겠다고 해서 네일도 할 거예요 아니지 지금 안 안돼? 핸드폰 보여주고 하자 알았어 클렌징폼은 이거 라네즈꺼 티백인데 그린티 티백도 있고 민트 티백도 있는데 정말 좋아요 이거 쓰고 하면 여행가서 피부 잘 안 뒤집어지더라구요 요새 진짜 별게 다 나갔다 응 이거 티백 처음 생겼어 제일 좋아 이거는 이지피지 토너 패드 그거 좋아 이거? 아니 이거는 처음 써봐 그래요 제가 밖에서 잘 때 꼭 챙기는 웰라쥬 캡슐 이거 쓰면 피부가 안 뒤집어지더라구요 이건 꼭 챙겨야 돼 진짜 수분 너도 바이오더마네 이게 클렌징 이게 토너 바이오더마 뭐죠?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원래 쓰던 건가요? 이건 제가 원래 쓰는 클렌징이고요 토너는 이걸 안 쓰고 있어요 닥터쥬 나도 이거 있는데 수딩크림 피부 뒤집어질 때마다 쓰는 거 진정 효과는 좋은 거 립앤아이 리무버 왜 근데 왜 하필 요런 봉지에 담아왔나요? 우리 말투 왜 기적이냐? 아니 일회용 봉지 너무 크잖아 작은 봉지가 이것밖에 없어 이것도 공간 남잖아 뭐가 딱인데 여기 지금 딱 걸쳐졌잖아 산발이 이렇게 딱 호피랑 골드 펄 골드 글리터 근데 완전 크리스마스 같아 크리스마스 때 아까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는 빨간 체크할래 근데 얘 여기 여기 호텔 조명 좋은데? 여기 여기 끝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해? 잘못 붙였지? 뭔가? 살에 붙였어 이것도 왜 이렇게 제일 큰 걸 붙였어 여러분 저도 미대생입니다 미대생 졸업했습니다 알아 어떻게 알아? 그때 레이어드 먹을 때 놀 때 시디과 학생이라고 얘기해줬어 미대생의 감각을 살려서 손톱 갈아버려 이쁘네 생각보다 붙이는 게 더 이쁘다 오버와이 크리스마스 호피랑 예쁘다 그치? 겨울 내일로 괜찮은 것 같네요 떼지? 떼지나 안 떼지나 그걸 좀 봐야겠어 끝! 시스러 갑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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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å 못하실 때 흰색 근데 원래 베이스 안하고 바로 올리면 더 지속력 좋다 나 베이스 없애야 하는데? 네이처 근데 나 이것만 쓴다? 브로야? 좋아? 나 이거 지금 4개짼가 5개짼 와우 집이 7호선이잖아 근데 우리 집 옆에 이게 있어 네이처거든 근데 학교 다니거나 이제 아이브로우 안갖고 나온 적이 많거든 그래서 맨날 여기서 샀어 몇 개냐 대체 엄청 많지 그래서 손에 익은거야 이게 페리페라 5호 뭔데요? 우아하게 나 그거 개 좋아해 진짜 좋아 유튜브 초창기 엄청 많이 썼는데 네가 준거야 웨이크 웨이크 돌체빙크 아 근데 지금 뭔가 피부가 뭔가 지금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지금 너무 간지러워 음식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? 지금 막 뭔가 오돌돌돌하게 막 올라왔어 아 팩을 해 팩 아니면 그거 스킨을 솜에 절여가지고 스킨테일 해 운명을 넣을게요 이거 영상 쓸 수 있을까? 3분 컷이 있잖아 너랑 너랑 찍은 거 여태까지 살아난 영상이 없어 메이크업 관련해서 근데 네가 나 그때 너네 중에서 메이크업 해줬을 때 아 그거 진짜 메이크업 진짜 이쁘게 잘 됐는데 아 그리고 욕이 너무 많았어 욕 많고 쓸데없는 얘기 많고 애들끼리 다 각자 떠들고 자막 달렸는데 자막도 못하고 에뛰드하우스 라벤더브리드 샤인쉽 립락 바른다 샤인쉽 립락 나 이거 갖고 왔어 이거 간나 예쁘다 이거 보여줘야지 물 잡게 넣어 응 예뻐요 브론질 펴발라 난 이거 저번에 쓴 거 달빛한 쪽 그냥 섀도우 예쁘지? 봐줘 예쁘지? 우리 방금 조식 먹고 왔는데 조식 먹기 전까지 조식 먹을 생각 없는 것처럼 해놓고 조식 3그릇 먹고 조식 3그릇 먹고 여행 갖고 올 수 있는 미니들은 다 근데 안 번지냐? 이거 어 베네피트라서 안 번져 괜찮은 거 같아 아 근데 내가 마스카라가 심하게 잘 안 번진 눈이야 이거 쌍꺼풀이 진하니까 그리고 피부가 눈 쪽이 너무 건조해서 안 번져 아 속눈썹 하고 싶다 연장 눈썹만 신이라 아 파마 나 파마 한 번에 했었거든? 편하더라 이거 엄청 편해 응 진짜 편하더라 아 이번에 해야지 시험 끝나면 근데 풀릴 때가 너무 싫어 풀릴 때 나는 예쁘게 안 풀리고 나 학교 앞에서 싼 데에서 했는데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리더라고 난 이렇게 서로 다리가 엉켜 나 길잖아 이렇게 이렇게 끝이 막 엉켜 진짜 아니면 진짜 안 좋게 풀리면 지글지글하게 풀리는 사람들도 있대 난 속눈썹 영양제 쓰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페리페라 페리페란 다 잘 만들어 나 에뛰드 웨길 인생 에뛰드 컬픽스 개 좋아해 그거 쓰다가 다른 걸 쓰면은 성이 안 차 응 눈 너무 허전할까? 나 블러셔 브러쉬 빌려줘 그래 블러셔 뭐냐? 유티드 핑크 아 클리오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다 줘 어? 왜? 구달? 응 구달 덕구 구달 덕구 맨하탄 21 앞에 있네 우리 집 내 나이 23 잘 나오는데? 아니 바르는 것도 보여줘 근데 좀 빨갛게 나온다 그치? 응 블러셔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예쁘다 블러셔 좋네 좋네 네 겟 레디 위드미랑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조식도 맛있게 먹고 내일도 예쁘게 붙이고 진짜 많이 먹고 많이 쉬다 갑니다 전 이제 학교로 갈 거예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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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랑 같이 찍어 찍어 이거 이제 우리 썸네일 될 거야 존나 지휘 중이야 존나 눈 감을 때 찍네 이런 부츠를 신고 왔는데 안 넣을 건데 좀 넣어줘 아 너무 좋아요 안녕 응 아니요 여기 surgeries 다 무슨 소홈인지 어 Rio 닭다 complètement 아빤 그런게 bill